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짐 챙겨서 코난으로 기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막 콘서트가 끝나서 어제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다 같이 좀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5시까지 있었거든요 멤버랑 지금 7시인데 너무 후회돼요 너무 피곤하다 이제 일본 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친구랑은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뵐게요 아니 이거 공항에서 촬영하려니까 너무 미만한데 우리 혼자서 공항에 온 거는 처음인데 신고가 먼저 도착을 해서 제가 신고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오 떨려 뭐냐? 나도 생각해 이거면 되네 뭐냐 우리? 아 오자가 반사이 맞아 오자가 반사이야 오자가 반사이야 이거야? 여기 맞지? 그러면 얘로 끌땐 가볼까? 아 그만 찍어봐 봐봐 봐봐 아 이거 이거하고 약간 느낌 아시죠? 브이로그 이제 BGM 딱 깔리면서 그냥 어찌어찌 비행기를 무사히 타긴 했는데 어찌어찌 비행기를 무사히 타긴 했는데 어찌어찌 비행기를 무사히 타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집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의 여행 브이로그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감도 안오거든요 내가 어떻게 찍어야지 어? 선배님 노래 나온다 오프라인 저장으로 비행기 뜨는 동안 보려고 어 안 보이네 황민현 선배님 아이슬란드 저장해왔어 제가 지금 진짜 어색하거든요 이런 여행 브이로그를 찍는게 선배님 거 보고 어 공부 좀 해올게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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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마리오 파츠 타러 왔습니다 진짜 못났다 이게 낫나? 둘 중에 하나 사면 이게 낫나? 가자 유니버셜에서 우리 몇 시간 놀았냐? 7시간 한 7시간? 그 정도야? 그 정도네 거의 7시간 정도 유니버셜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호텔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놀이기구 탄다고 1분도 안 앉아있고 츄러스 하나 안 사먹고 그렇게 뛰어 댕겼더니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아마 호텔 도착하자마자 짐만 내려놓고 바로 나가서 저녁을 먹고 올 것 같아요 원래 좀 찾아가려고 했던 맛집이 있었는데 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고 그냥 호텔 근처에 있는 곳 가려고요 제가 스케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나봐요 와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유니버셜에서 유명하다 재밌다 하는 거는 다 사보고 왔어요 사실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고 싶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차마 이 제가 혼잣말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민망했고 사진도 좀 찍을만한 스팟은 다 이제 줄 서있고 이러니까 남는 게 없어서 지금 브이로그 망할 것 같아요 남은 날이라도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힘들어 빠바바밤빵 잠시만 나 진짜 딱 침대만 있는 방이야 일단 나가자 뭐 먹을래? 일단 내려갈까? 응 나가자 나가자 밥 먹고 나가자 밥 먹고 산책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다리 아파서 편의점 들려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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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밥 먹으라 아 일본 분위기 나게 한다 근데 니가 찾는 식단인가 어?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? 뭐라도 있지 않을까? 없을 것 같아 맞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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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키우시모리의 달걀입니다 불꽃불꽃불꽃불꽃 불 난다 우리만 용기가 많이 났잖아 내가 하고 있잖아 좋아 빨리 가 한번 가로워주세요 불이야 일본 오면 진짜 하고싶었던게 유니버셜이라 야외운천 있는 요콘가기였는데 일단 유니버셜이라 꽤 성공한 것 같아 그냥 성공이야 성공은 정도 야 근데 우리 야 진짜 큰일이야 잠깐만 불 꺼 불 꺼 차로 불 꺼 불 껐어 불 껐어 딱 기분 좋을 정도로 돼본다고 이제 편의점 들려서 먹을 뻔하고 숙소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바로 옆에 있다 일본 거리 나온 김에 약간 좀 일본 거리에서 사진 많이 찍고 싶었는데 안 되겠어 빨리 들어가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의점 왜 갔나 싶긴 해 쇼박하게 다녀왔습니다 사이츠 사과맛이 없어서 아쉽다 이거 근데 안에 파우더가 있어 먹어봐 사과맛이 없어서 난 되게 좋아 원래 이거 사과맛이 진짜 맛있는데 사과맛이 없어갖고 씻고 나왔습니다 머리 좀 말릴게요 그냥 불을 다 꺼야 돼 불을 다 꺼야 돼 불을 다 꺼야 돼 불을 다 꺼야 돼 proceedings 난 누웠는데 진경에서 Ú 내 Ergebnis 잘 부탁해 더 좋으라고 실수 조 Од 사과 10분에 어 하나다 chỉ applying 제가 일본에 오면 Megan 유니버셜이랑 룩한 가는 게 약간 소원이었는데 하난 이렇습니다 내일은 또 퇴실하는 퇴실하고 바로 룩한을 갈 것 같거든요 오늘은 힘들게 놀았으니까 내일은 진짜 좀 편안한 휴식을 취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근데 우리 어떡해 원래 11시에 나가도 하기로 했잖아 지금 시간 되게 애매해졌어 하하하 아니 얼굴 원래 바로 룩한 가려고 했는데 근처에 아 피곤해 근처에 백화점들이 있어서 이제 쇼핑 좀 하고 밥도 좀 먹고 거의 우리 한 1시간 돌아다녔나? 지금 밥 먹으려고 한 1시간 돌아다녔는데 저희는 라면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그 너가 빨지 신이 마생하면서 불러봐봐 나 못 부르겠어 식사 하하하 저기에 가서 주문해볼까요?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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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네 저 시켰습니다 약간 이게 매운 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큰잎바를 풀어낸다 넣으면 되나 이거? 뭐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수빈상 니 먹어 저는 차마 밥에 계란에 떡볼 연기가 안 나와서 권장 맹밥 먹으려고 BTS 센파이 세븐틴 센파 엔하이 군토모다치 복구다치 어때? 와 어떤 멤버인지 맞추는 건가 봐 정답도 있나? 입술 보면 나 누군지 알 것 같냐? 아니 지금 이 사람이다 오! 아네? 오! 나 이런 사람 오! 스포 구매하러 갑니다 오! 미션 오! 오! 아! 3시 20분 아리마 은선 바스에 바스에 3시간이요? 아 2시간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샀는데 직접 탔습니다 제가 타기 전에 한국인분께서 표에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저보다 일본어로 한 10뼈를 잘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일본어로 한 10뼈를 잘하시는 거예요 옆에도 그냥 리액션만 리액션만 하다 왔어요 그냥 막 하잇하잇 하잇하잇 아라도 해결하시더라고요 하잇하잇 아라도 해결하시더라고요 네 저 버스 타고 이제 온센 가고 있습니다 그죠 짜잔 제가 이거 한 2주 전쯤 급하게 예약했는데 지금 성수기여서 딱 하나 남아있길래 급하게 예약했는데 여기 여기 들어오자마자 설명 알아서 막 엄청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일본어 알아들으려고 집중했더니 너무 피곤해요 근데 7시부터 밥을 준다고 해서 그 전까지 나가서 좀 놀다오려고요 하 하 제가 이렇게 직접 주체하는 해외여행은 처음인데 직접 비행기 타고 이동하고 호텔 예약하고 계획 짜고 하 다시는 해외여행 안 갈 것 같아 하 굉장히 힘든 일이었네요 이게 하 매번 저는 투어 갈 때마다 다 예약해주는 회사한테 감사함이 느껴지고 하 어렸을 때 해외여행 여기저기 데려가준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함이 느껴지고 하 MBTI 검사하면 저는 피가 막 96%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 하 이렇게 여행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하 저 약간 좀 좋았던게 유니버셜에서 진짜 재밌었던게 직원분들도 놀이기구를 출발할 때 이제 안녕 인사해주고 놀이기구 끝나고 도착해서도 막 박수를 쳐주면서 잘가라고 인사해주고 관객들끼리도 출발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어갖고 줄 서있다가 내 앞에 사람이 출발하면 빠이빠이 이렇게 인사하고 내가 탈 때도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괜히 눈 마주치면 손 한번 흔들고 근데 같이 흔들어줘요 어 여기 와서 약간 사람으로 많이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어 벚꽃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사진 좀 찍고 편의 좀 들려서 먹을 거 사고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이끼마쇼 야씨 김난다 어 잠시만 잠시만 불이야 불이야 이게 끝은 아니겠지? 더 있네 두개 다 이런 느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감자 감자랑 뭐야 이게 뭐 포테이토 설명해 주셨는데 못 알아들어서 이게 두 번째 음식입니다 세 번째로 킹선 구이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따 낙기 마스 배불러요 너 배 안 불러? 저거 먹어 먹으라고? 맛있어? 표정이 아닌데? 응 내가 고른데 어디까지 왔나 지금? 얼마나 나와라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 배불르지만 이런 거 지금 아니면 언제 먹겠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고기여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남기는 걸 진짜 안 좋아해서 잘 먹어볼게요 진짜 최종 음식 마지막이니까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배부르게 먹고 갈 것 같습니다 어 배불러 아 배부르다 아 배불러 가자 어딜 가 온센 지금 바로 가자고? 예스 밥 방금 먹었는데? 온센 그래? 제 두 번째 버킷리스트 야외 온센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몇 시지? 지금 열한 시 거의 두 시간 동안 탕에 있다 나왔는데 제가 탕이 들어가기 전에 체중이 됐거든요 70kg가 나왔는데 탕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69kg 돼 있더라고요 고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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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수빈의 겟디 뷰티를 하면서 한 거에 담았다고? 최수빈의 겟디 뷰티를 하면서 겟디 뷰티? 말을 하면서 이제 이번 제품보다 쿤달 여기 잘 나온다 얼굴 잘 나온다 괜찮게 나온다 근데 제가 약간 로망이 있거든요? 내가 로망이 있거든? 올백머리 하는 거야 완전 붙여서 아니면 젖은 머리 이렇게 살짝 힘 내리는 거 말고 이런 머리 내가 자주 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냥 이렇게 까서 한번 하고 싶어 시장식 같은 때에서 근데 해봤거든 한번 내가 헤어디자이너 쌤께 올백하고 싶다고 해봤는데 하고 덮었어 하비아이 이건 아닌 거 같다 머리 말리고 올게요 머리 말리고 올게요 오오 음 하 하 하 그래서 사실 아까 네 어머니한테 연락 한번 해줬어 연락? 어머니께? 니가 좀 하라고 하 해봐야겠다 나 지금 카톡을 아니 내가 제가 지금 일본 오고 카톡을 한 번도 안 들어가봤어요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안 본 게 그저께라고 돼 있거든요 답장해야겠다 답장해야겠다 태연이랑 봉규한테 연락 왔어요 봉규한테 이제 봉규가 계속 이렇게 막 몰아모라 했는데 제가 이제 이틀동안 카톡을 안 보니까 태연이한테도 어제 재밌게 놀고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답장해야겠다 어 봉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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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자마자 1초만에 바로 보내 와 근데 봉규랑 태연이가 답장이 진짜 빠르긴 하다 왜 연락했어 그래서 다 어? 아니 부모님한테 연락하라고 하 맞다 나 태연이랑 봉규랑 연락 중에 그니까 그럼 누나도 한번 아까 하기로 했잖아 아침에 누나 누나한테는 그래 할게 재밌게 놀고 있어 재밌게 놀고 있어 밥도 잘 먹고 버스도 잘 타고 엄마도 건강히 잘 지내 아니 아니 안 보는 사이가 아닌데 빨리 이렇게 대화를 단절해야 돼 길어지지 않게 단절해야 돼 근데 우리가 8시 반에 조식 이야기 해놨거든 아 맞다 먹을거지 먹을거지 8시 반 아니였어 최대한 늦게 8시 반이 최대한 늦은거였어 8시 반이었어 8시 아니면 8시 반이었는데 내가 일어날 자신이 없기는 해 아 근데 우리 중딩때 진짜 야무지게 놀긴 했었는데 근데 진짜 재밌었어 난 중학생때가 제일 재밌었어 우리 집이 너무 멀었어 너네 집에 비해서 한 40분 걸어가겠지 않나 맨날 나는 근데 너네 만나겠다 주말마다 40분씩 걸어갔잖아 오렌지 주스인가 그거 더 먹으려고 아 인정 PC방에도 오렌지 주스 하나 공짜로 주는 거 있다고 거기까지고 한 30분 걸어갔나 우리 롤한다고 닉네임 과일로 맞추고 맞아 우리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만나갖고 5천원 넣어서 6시간 동안 PC방에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한게 없긴 한데 난 근데 그때마다 집 가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일요일마다 6시간을 PC방에 투자해도 되는 거냐 진지하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생 때 그렇게 가서 놀았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우리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맨날 PC방에서 끼니 때우고 우린 시험 기간이든 뭐든 PC방에서 정무했고 조금 후회자는 게 약간 너네랑 놀은 기억하면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놀러 가고 놀이공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PC방 먹기 생각해 맞아 우리 진짜 안사를 뜬 적이 없어 그렇게 해서 거의 2, 3년을 같이 놀았으니까 아 근데 난 그때가 너무 좋아 근데 재밌게 됐어 그때 우리 중학생 때 진짜 재밌게 놀어 뭐하고 있을까 나중에 그러니까 너 40살 되면 뭐할까 나 진짜 뭐 40살 40살 난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나 복싱도 배우고 싶고 수영도 배우고 싶고 다이빙도 배워보고 싶고 볼링도 되게 치고 싶고 사격도 해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많아 나 베이킹도 하고 싶어 우스갯소리로 계속 한 마리긴 한데 봉규랑 여러 번 얘기했거든 나중에 봉규랑 카페를 차리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 둘이 같이 커피 바리스타 겸 베이킹도 같이 하면서 근데 너 앞치마 갈색 같은 거 메고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갈색 앞치마 뭔지 알지 넌 해외에 처음이잖아 어땠어? 아니 근데 나는 우리끼리 고비라 해서 사실 고비도 아니지 그냥 와 나는 니는 한 게 없으니까 내가 숙박 다 잡고 도움 쪽에 너도 있는 거야 내가 루틴 다 짜고 도움 쪽에 너도 있는 거라고 말을 하자면 지금이 너무 극성숙이니까 맞아 맞아 되게 좀 더 지방 쪽으로 내려가고 싶었는데 다 이제 매진이 돼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이제 티켓이 있는데 진짜 간신히 간신히 구한 거고 비행기도 너무 아침 일찍 나왔는데 그것도 있는 표가 거기 밖에 없어져 그 시간대 밖에 되게 진짜 그냥 남는 걸로 이렇게 주덩주덩 주워서 온 여행이어서 근데 나 그렇게 말해도 난 너무 좋았어 배부르다 배부르고 졸리고 피곤하고 피곤해? 살래? 와 머리 뜬 거 봐봐 이제 슬슬 정리하고 자려고요 네 안녕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마지막 잠 자고 일어나면 오사카로 돌아가서 좀 둘러보다가 공항에 가서 귀국을 할 건데 너무 아쉽다 좀 더 잊고 싶은데 투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가는 거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퇴실 시간입니다 아침은 자느라 못 먹었어요 제가 직접 오셔서 아침 먹으라고 이렇게 방문까지 해주셨는데 잠을 선택했습니다 다이좋브데스 하고 남겼어요 잘 쉬다 갑니다 오세카에 도착하고 쇼핑을 좀 하다가 밥을 먹으러 왔어요 친구가 장어덮밥 꼭 먹고 싶어요 밥도 여기 먹으러 왔습니다 야 너 혹시 그거 아냐? 뭐 포카 예절 이런 거 알아? 아니 그게 뭐야? 팬분들이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저도 동참할게요 짜잔 얼른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제 귀국을 하러 오사카 문화하러 가고 있습니다 모자를 샀습니다 제가 집소에 모자가 30개 있거든요 이런 모자는 없다고 샀어요 캠에다 별론데 실제로 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모자가 다 블랙 아니면 화이트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색깔 모자도 쓰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따 공안에서 되겠습니다 도쿄 바나나 이게 뭐지? 이것도 그냥 맛있어 구해서 샀고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앞에 아저씨께서 10개씩 담아가시길래 그냥 따라 샀어요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진짜 하고 가면 돼 너무 재밌게 놀았고 하고 싶은 걸 많이 해봤고 하고 싶은 걸 많이 해봤고 사실 콘서트 끝나고 투어 바로 가기 전에 몸을 좀 찔려고 왔던 거였는데 너무 열심히 놀다가 약간 몸을 오디오 확사시킨 감이 없지 않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놀다 갑니다 친구가 옆에서 제 사진 찍어주는 걸 셀렉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겨우뚱겨두고 셀렉하고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어때? 못생겼어 못생겼다고? 지인은 간다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 타이밍 택배 양쪽 감사합니다.